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연재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로봇티지고요. 로봇티지고요. 3만 1,800원에 30%입니다. 3만 1,800원에 30%요? 한때 로봇 관련주 막 좋다 좋다 할 때 사셨네요? 네. 그때 샀어요. 한 3개월 전에 샀습니다. 일단 3개월 전에 사셨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할 수 있을까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치 테마들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정책 테마들이에요. 그런데 정책 테마, 우리 국회의원분들께서 앞으로 총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총선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로봇 규제 혁신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표를 얻는 데 좋을지 아니면 저 출산 해결하겠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복지 좀 해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좋을지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로봇처럼 이렇게 한 산업에 국한돼가지고 총선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얘들 테마들이 앞으로 조금 각광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요. 그럴 재료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종목들에 좀 더 이렇게 사실은 혜택들이 좀 더 많이 갈 것 같거든요. 다른 테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테마는 단기 반등 나오고 없어질 거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기 반등 때 잘 탈출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하면서 없이 지금 이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건 잘 이용하셔가지고 아마 3만 1,000원에서 3만 2,000원까지 단기 급등 나올 거니까 그때 잘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 매수과까지는 올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3만 원 이상까지는 갈 것 같은데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그때 그냥 매수과가 아니더라도 그냥 약간 손실 보더라도 여기서 난 손실 다른 데서 메꾸는 게 낫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오늘 매도를 해볼까요? 오늘보다는 3만 원 이상 넘어갈 때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